신랑 나우집과 신부 단세우의 신호중입니다. 메시지를 안. 네. 오빠? 오빠야? 오빠 아니라 채권자 뭐해요? 신랑 기다립니다. 1층 중시당으로 와. 저녁 먹었습니다. 저녁 사주려는 거 아니야. 술? 내가 미쳐서 당신한테 술 사주게. 아픈 사람한테. 안 아파요. 됐고. 괜찮아요. 그럼 지금 당장 와. 잘래. 와. 신랑 전화 아니어서 실망이에요. 직장. 구한다고 하지 않았나? 나. 나 취직 시켜주려고요? 음. 1500만 원 월급 주려고요? 미친 여자. 매력 있어. 안 가. 아니. 오지마 그러면. 오지마 그러면. 뭐야? 계약서 갖고 와. 나가. 경찰 부르기 전에. 불러라. 불러? 우리가 경찰이라고 하면 겁먹을까 봐? 발음 괜찮냐? 너는 해고 안 시켰는데 왜 안 나와? 이게 근데 이. 계속 해보세요. 야이씨. 나가라고. 왜. 우돌이 네 손가락 잘라가지고 인주 없이 계약서에 다시 도장 찍기 할까 봐 그려? 어? 어째 남의 취직 시험 보는 데 와서 방해지리야 방해지리. 당신들 뭐야? 깡팸다. 양아침다. 양아침다. 흠. 아 깜짝이야. 쟤치기. 아. 쟤치기. 아. 아. 쟤치기. 어우. 어. 웃지마 웃지마. 웃지마. 쟤치기. 하지마. 웃겨놓고 하지 말래. 쟤치기. 저 이제 안 아파요 동정하지 말아줘 종양 싹 잘 떼어 냈대 아저씨보다 오래 살지도 몰라 알았어 5분 뒤에 들어와 응?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